살 빼는 것이 정말 간절한데도 식사시간은 뒷전인 분들이 많습니다. 바빠서 대충 먹고 급하게 먹고, 시간 나면 그때그때 랜덤으로 먹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갈수록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성피로는 덤이고요. 아무리 쉬어도 늘 피곤하고 스스로를 살이 잘 찌거나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라 생각한다면 내일부터 이것만 챙겨보세요. 기분 좋은 아침, 생산성 높은 하루, 체중감량까지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저는 혼자서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 동안 커피 끊기, 10일 동안 밀가루 끊기, 커피, 밀가루 물론 줄이거나 적당히 먹을수록 건강에 이롭지만 일주일 동안 완전히 끊어봐도 오, 나 완전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새로운 몸이 된 것 같아 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조드릴, 이미 눈치 채셨죠? 규칙적으로 먹기는 정말 2, 3일만 지켜도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규칙적으로 식사하기는 야식 참기, 하루 16시간 공복 유지하기 만큼 강한 의지가 필요하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은근 어렵습니다. 이게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다이어터 분들의 삶에서 체중감량, 체중관리는 상당히 우선순위인데 반해 당장 오늘 하루를 보내는 데에는 항상 더 강력한 다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하면 당연히 살 빼고 싶은 니즈가 있어도 이것보다 당장 가게를 잘 운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이 코앞인 학생이다. 그럼 당연히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이분들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을 먹는 것보다 12시에 몰린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먼저고 12시에 신청해둔 강의를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막 미친듯이 배고프지 않는 이상은 매번 식사시간이 변동될 수밖에 없어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예시 외에도 나는 어떤 요소로 인해 매번 식사시간을 미루고 바꾸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바로 이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방법 쉽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시간은 12시 점심, 저녁 6시 이게 무조건 국룰이 아니라 내 개인 생활 패턴에 맞춰서 가장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미리 설정한 그 식사시간만큼은 다른 리스트들 제쳐두고 꼭 식사를 최우선으로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나는 9to6 직장인이다 하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니까 이때 점심을 먹고 저녁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7시니까 8시에 먹어야지. 또 나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11시에서 2시 사이엔 점심 손님이 몰리니까 10시, 오후 3시, 오후 7시 이런 식으로 식사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날그날 가게 상황뿐만 아니라 내 배고픔 정도에 따라 식사시간을 매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식사시간대를 찾아주세요. 조금 더 이 예시를 응용해보자면 나는 시간대는 자유로운데 야식 참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은 애초에 저녁 식사를 최대한 늦게 8시에서 10시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규칙적인 식사를 잘 지키려면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행력을 가득 높이기 위해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섯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욕 안정화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시간에 먹는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평소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먹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식사시간을 정해두는 것만으로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고 이 자체만으로도 식욕은 큰 폭으로 안정화됩니다. 두 번째, 식사량 감소 식욕이 안정화되면 평균 식사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간식은 갈수록 줄고 내가 먹는 식사시간에 기분 좋게 배부를 만큼만 먹게 됩니다. 세 번째, 평균 컨디션 증가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으로 영향이 들어오니 신체 리듬이 좋아져 일상을 보내는 평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생산성 증가 평균 컨디션이 좋아지면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까지 이 모든 요소의 생산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풋도 아웃풋인데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정말 좋아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살 빠지는 체질로 바뀜 내 몸에 음식을 규칙적으로 넣어주면 내 몸이 편안해하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어, 언제 음식을 또 줄지 몰라 하고 불필요하게 비축하는 것이 아닌 어차피 또 이 시간대 되면 음식이 들어오니까 내 몸에 필요한 것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자. 이렇게요. 서학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 당연히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수많은 저 이렇게 살 뺐어요 영상을 보면 수분 섭취, 식사 메뉴,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많은데 규칙적으로 식사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추측해봤는데 그분들에게는 너무 기본적인 요소라 설명에서 제외한 게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 말씀해주시는 리스트 아침으로는 뭘 어떻게 먹고 점심은 뭐 이렇게 먹고 저녁은 이렇게 먹고 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칙적인 식사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나 식욕 진짜 강한데 진짜 살 빼고 싶다 하는 분 스스로에게 하루 24시간 중에 고정 식사 시간 딱 1시간에서 2시간만 선물해보세요. 내가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꼭 선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탈다 팁 2023년 마지막 탈다이어트 팁은 새해가 다가오는 만큼 새해 체중 감량 핵심 치트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